자 이번에 시험 분석 드릴 종목은 아 국영 GNM 입니다 국영 GNM 아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바닥에서 880원대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자 이 종목 1,2년만 가지고 가면 아무리 못해도 300% 이상은 먹는 종목이다 이렇게 시험 분석을 드렸던 그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 카페를 방문하시는 길을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어 이런 종목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 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구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은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과감하게 대박 인생으로 바꾸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는 바닥줄을 추천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바닥줄을 추천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이 300% 오를 종목인지 500% 오를 종목인지 300% 오를 종목인지 400% 오를 종목인지 이런 종목 다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바닥줄과 저희 카페 아직까지 100개가 있다 자 이렇게 추천하고 난 다음에 140% 올라 있고 95% 오른 종목 이런 종목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프로 오르는 중 뭐 수익 중 이런 내용 없죠 이런 종목이 지금 바닥줄입니다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최대한으로 싸게 사시면 됩니다 자 85% 오르는 중 자 100% 수익 중 이런 종목 여러분들을 매수할 필요 없다 지금 저희 카페에도 지금 1000%가 오를 종목이 있다 현재 100%에서 1100% 예측 대박 주식 시리즈 59탄 현재 110% 수익 중입니다 자 이거 만에 하나 제 예측대로 1100%가 오른다면 110% 올랐으면 아직까지도 100%가 1000% 수익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해도 저는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추천 안합니다 왜 바닥에서 110% 올랐는데 이런 종목 여러분들 매수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바닥에서 아직 크게 수익이 주지 않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대박 인생이 된다 저를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자 국영 GNM 국영 GNM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880원대입니다 여기가 880원입니다 이 구간에 매수 의견 1차 드리고 2차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약 330%인가요 급등을 했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지금 거의 뭐 다시 바닥까지 내려왔죠 자 바닥 880원에서 4000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지운 얘기로 3분지 1토막이 났는데 이런 종목을 300%가 급락했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다시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구간에 매수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생각이다 왜 그런가 2013년도 2014년도에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이 880원대에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잠재자산이라는 게 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자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종목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잠재자산을 알려달라 하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제가 정확히 맥을 짚어드릴 수가 있다 비용 아끼지 마시구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제가 추천하는 대박 기대주를 한 종목당 이 비용을 내고 열심히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시고 알바를 하든 월급을 월급 용돈을 줄이든 매달 여러분들이 돈이 생기는 대로 그 종목을 주워 모으십시오 그리고 세월을 투자를 하시면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의 국영 GNM의 이때 당시의 잠재자산과 지금 2, 3년 3, 4년이 지나서 현재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지 야 이 전조점이다 880원에서 4천원까지 올랐으니까 전조점이다 이러고서 막연한 이렇게 차트만 보고 매수 들어가면 한방에 죽을 수가 있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자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특정 세력들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바닥 880원에서 끌고 올라와서 약 330% 가까이 끌고 올라오면서 다 물량을 팔아먹고 개미들을 끌어당기면서 추천하면서 지금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 떠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영 GNM 고점에 물리신 분은 매물이 첩첩 산중입니다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험대응을 하시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막연하게 차트만 보고 매수를 했다가 큰 화를 부를 수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런 대박 바닥주가 저희 카페는 아직도 100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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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